오늘 전해드릴 곡은 이 책에 보면 88년 MBC 강변간제 은상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89년도에 8월 18일날 출발 출발 이렇게 써있는데 되게 오래된 노래죠 88년이면 한 2년 정도 된 곡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88년때까지 다녔으니까 제가 고3때 나온 노래인가봐요 박선주씨의 노래인데요 지금은 유명한 요리사 레오씨의 부인이고 더 유명해지시기도 한 박선주씨의 노래인데요 귀로 전해드릴게요 귀로 전해드릴게요 귀로 전해드릴게요 하여한 눈빛으로 그댄 모습만 보이면 만년이란 말도 없이 사라진 그대 그대의 눈 쉽게 흘려지는 눈 눈가에 가득히 꾸려 거리는 온통 투명한 유리알 속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해 홀로 해 태우는 이 자리 두벼맨 비바람 만척에 부른네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그대가 정말 미워요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그대 따뜻한 손이라도 잡아볼 수만 있었다면 아직은 그대의 온기 남아 있겠지만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 해 태우는 이 자리 두벼맨 비바람 만척에 부는데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그대가 정말 미워요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 그대가 정말 미워요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 안녕이란 말은 해야지